디젤을 사는게 안되고 가솔린 사면 될 줄 알았더니 내연기관을 살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살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신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 입니다 오늘 방송은 그 자동차를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연료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이구요 우리가 지금 쉽게 알고 있는 연료 가솔린 차량 디젤 차량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이런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는 시기이고 급변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10년까지 이 시장이 커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더 좋은게 있느냐 이런거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단계이구요 국내 차량도 물론이지만 수입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차들이 이제 다양한 연료의 자동차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도 시점에 이런 방송이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 시장이 있고 미국 시장이고 중국 시장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거의 대부분 이제 유럽 시장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디젤 자동차보다는 가솔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디젤 자동차 사용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유럽 이번에 나온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장과 한국 시장을 노린 그런 타겟의 자동차인 것처럼 한국 시장은 유럽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내염기관 자동차가 있겠죠 디젤 연료를 사용을 하거나 가솔린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인데요 이게 ICE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고 완전 전기차, 수소 전기차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동차 시장이 변화된 이유는 환경오염, 대기오염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가스 규제 등급이 점점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이미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엔진을 다 개발을 해놨는데 배출가스 기준을 못 맞춰서 이 엔진을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시장이 급변하는 단계인데 지금 다행히도 우리나라 기업들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 ICE라고 합니다 현재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유럽에서는 80%, 미국에서는 89%, 중국에서는 91%입니다 2025년이 되면 유럽이 14%, 미국은 63%, 중국은 21% 이렇게 시장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전염병 사태도 있고 국제 유가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늦는 편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리고 2030년, 10년 후가 되면 순 내연기관 자동차는 유럽에서는 3%밖에 안 되고요 미국에서는 11%, 중국에서는 4% 정도 점유율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장 예측 같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예측을 한 거니까 신뢰하면 되겠죠 그리고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가 그 메이저 브랜드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브랜드에서는 빠르게 전환을 하고요 볼버 같은 것도 유럽에서 점유율만 있고 해외 시장에는 좀 안 먹히는 그런 브랜드들은 계속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점유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젤을 사는 게 안 되고 가솔린 사면 될 줄 알았더니 가솔린이건 디젤이건 시장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중에 나왔을 때까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신차 판매의 점유율이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15년, 20년 정도가 지나면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는 시장에서 아예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친환경차의 점유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플러스 내연기관이죠 전기 플러스 내연기관 현재 점유율이 유럽이 3%, 미국이 3%, 중국이 1% 정도 점유율입니다 2025년이 되면 유럽 시장은 5%, 미국은 4%, 중국은 3%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하진 않습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유럽은 6%, 미국 6%, 중국 5% 이 정도의 시장이 되고요 지금 가장 핫한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내연기관을 살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살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살지 순수 전기차를 사야 될지, 수소 전기차를 사야 될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이제부터 보여지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플러스 내연기관 동일한 내용인데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됐다 하이브리드에 사용되는 그 배터리보다 훨씬 큰 용량의 배터리가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2%, 미국 3%, 중국 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 5년이 지나면 유럽은 11%, 미국은 8%, 중국도 8% 이렇게 시장이 급성장을 하게 되고요 2030년이 되면 유럽은 12%, 미국 13%, 중국 13%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새로운 연식으로 신형이 나오면 나올수록 자동차에 넣을 수 있는 배터리 사이즈의 한계가 있는데 주행거리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좋겠지만 스마트폰처럼 신형이 되면 될수록 좋아진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순수 전기차, 수소 전기차 이 차량과 같은 개념이 되는데요 신형이 되면 될수록 주행거리는 더 늘어나고 자동차 성능은 더욱 좋아지겠죠 순수 전기차는 BEV라고 표기를 하고요 수소 전기차는 FCEV라고 표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수소 전기차를 좀 많이 밀고 있습니다 시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점유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 전기차는 엔진이 없고 모터만 있다 전기로만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로 만들어서 모터를 구동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점유율을 보면 유럽 시장은 2%, 미국 3%, 중국 3%가 되고요 2025년이 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도 점유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유럽이 17%, 미국 9%, 중국이 20%가 되고요 2030년이 되면 유럽은 33%, 미국은 23%, 중국은 39%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 유럽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한국의 10년 후의 자동차, 그때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한 3%,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2% 그리고 순수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는 33% 점유율을 갖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신차 구매를 할 때 어떤 연료를 선택할지 이게 좀 쉬워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사용된 엔진을 그대로 사용을 하되 거기에 48V 전기모터가 부착이 돼서 차량 성능을 올리고 배출가스량을 낮추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장이 가장 커집니다 현재 점유율을 보면 유럽이 13%, 미국이 2%, 중국이 3% 이렇게 유럽과 한국에서 조금 강해질 한국은 아직 점유율이 없으니까 그런 자동차인데요 2025년이 되면 유럽이 54%, 미국이 16%, 중국이 49%의 점유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30년, 10년 후가 되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유럽에서 46%, 미국에서 47%, 중국에서 39%가 됩니다 이 ICE, 순수 가솔린, 순수 디젤차의 점유율을 가지고 오는 거에 있어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이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디젤차와 가솔린차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용자가 굉장히 편하다 플러그를 꼽는다거나 어떤 뭔가의 그 위험,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화재, 전기차의 화재 이런 거로부터 꽤나 자유로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 자동차, 마일드 하이브리드 가솔린 자동차가 국내에 2021년부터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벤츠와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나올 폭스바겐 자동차나 아우디, 벤츠, BMW 수입차 전체 판매 비율의 한 50에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8%가 일본차의 하이브리드거든요 일반 하이브리드 그런 거를 봤을 때 게다가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주력으로 하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한국 자동차 시장은 유럽보다도 오히려 친환경 차로 갈아타는 그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 친환경 자동차가 생긴 것은 환경 오염에 따른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살펴보면 BEV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00%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같은 경우에는 50%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HEV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배출가스량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하고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거에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또 다른 기술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거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전세계 시장이고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유럽과 한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입차를 구매를 하시건 국내 자동차를 구매를 하시건 카니발이 출시가 됐을 때 저는 안 사요라는 리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풀체인지 모델에서 이런 IC 엔진 순 내연기관 엔진만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는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플러그도 꽂아야 되고 화재 위험이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순수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는 충전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를 꽂고 원활하게 충전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단점들 아직 인프라가 100% 구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5년까지의 시장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장이 굉장히 강력해질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디젤이 불이 났었다 뭐가 매연이 나온다 진동이 있다 소음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디젤 차를 기피를 하고 가솔린 차를 사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출시되기 전에 그냥 가솔린 차를 구매하기가 조금 어정쩡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연기관으로만 된 엔진은 언젠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출시할 때가 되면 할인을 하지 않으면 팔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오토소닉스 채널과 같은 곳에서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수입차 시장 여기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정리된 내용에서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수소차가 진짜 친환경이 맞느냐 이런 논란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기업만 해도 이미 벤츠나 BMW나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나 다 공급 계약을 맺었고 투자 금액이 미국에 4조 원을 투자를 했다 2조 원을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와도 아마 묻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그냥 시간을 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장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선택하는데 결정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내용에서 보충 내용이 있으면 또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